I'm your home You're my home I'm J 옆에서 간다 I'm your home You're my home I'm J 자 자 정국씨 왜 또 저에요 형아들 포인트 상대모자 함 가자 자 6이요 빠르게 해봅시다 야 야 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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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이 형 너를 봐 보족차 자, 나! 태형이 태형이 가사가 뭐였지? 형이 똑같다! 자, 진영 자, 지민이! 머릿으로만 가세요! 지민 씨! 머릿으로만 가세요! 너 왜 있으려면 그룹이 부족할 수가 있었어 아, 정말? 우리 나, 나도 어렸다 형이요? 어 쉽지 않은데? 잠이꽃처럼 나들때 벚꽃처럼 이야, 대단하다 두순간처럼 뉴스에서 하는 게 더 많이 왔는데 우리 아미사 대단하다 아미사 대단해 모든 게 궁금해 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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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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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vat 대 Infinite 슈가 형이 블랙홀프 출 때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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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한 모든 말은 안 돼 아우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위에 뭐가 있지? 내가 진짜 많이 긴장을 했어 누구였어? Baby what you mab I gonna rap L 으아아아아아악 Can't call me artist Can't call me idol 비커멘 아니스티 비커멘 아니스티 신화! 참 웃음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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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아 좋아 방탄은 처음이지?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건데 나 여자칠수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척하는거라고 구니깐은 애라도 심두둬 한 번 더 해야돼요 그게 뭔데? 드라마 대사였어요 나 정국이 셀수있다 태양이 나타내라 정국이 나내라 나 정국이 셀수있다 나 정국이 셀수있다 나 예쁜 척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나는건데 야 너 되게 뽀뽀해졌다 뽀뽀해졌다 황정 선배님 대사지 야 뒤에 더있잖아 지원 선배님 나 그래 뭐였지? 전혀 모르겠다 그거를 막 막 부척하는거라고 한 번만 주십시오 아 메모리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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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